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전직독직회 허준석입니다 여러분들 화면 보이시죠 그죠 화면 보이실겁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제가 프린트물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옆에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력을 하셔가지고 그 해당되는 페이지를 저하고 함께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제가 다룰 부분은 바로 위에 한 문장인데요 매일 한 문장 하는 것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한번 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절차가 돼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 끊어 읽기를 하는 게 1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끊어 읽기 하는 요령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영어는 주어 그리고 동사 앞에서 이렇게 한번 끊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 다음에는 은, 는, 이, 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 다음에 다시 끊어주시고 나머지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해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뭐 우리의 몇 형식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의미가 파악이 돼야 영어는 재밌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주어, 동사 그리고 뒤에 내용이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박형식 우리 진짜 사나이 박형식 불광병사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1, 2, 3, 4, 5형식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자 기본적인 거 주어, 동사 그리고 나머지를 잘 구분을 하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침표, 그 다음에 쉼표에서 끊어주고 그 다음에 접속사, 접속사라는 것을 모두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접속사, 뭘 연결시켜주냐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즉 또 다른 문장이 나왔다 신대륙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 앞에서 이렇게 접속사에는 세모를 치고 이렇게 끊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접속사는 보통 뭐 종류가 많습니다 if도 있고, but도 있고, and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하튼 뒤에 새로운 문장이 나온다 싶으면 보통 앞에서 이렇게 끊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she 되어있죠? 그죠? she, 아 끊어주는 겁니다 이게 뭐야? 주어져, 그럼 뒤에 동사가 나오겠죠 might 뭔지 모르겠지만 ask까지가 이렇게 동사인 것 같죠? 그죠? 자 좋아요, 해석해볼게요 그녀는 might, 모르겠고 ask, 묻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사 앞에서 이렇게 might가 있죠? 이거는 보통 이겁니다 여러분들 동사의 의미를 덧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동사라고 하고요 우리가 can, 할 수 있다 한번 들어봤죠? might는 뭐뭐 이런지도 모른다라는 굉장히 약한 추측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약한 추측, 약한 추측, 글씨가 좀 그렇죠? 그죠? 약한 추측, 뭐뭐 이런지도 모른다 자 합쳐보면 그녀는 물어볼 런지도 모른다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그리고 쭉 뒤로 한번 눈을 돌려봅시다 중간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end가 있죠? 우리 접속사 세모치고 앞에 끊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보니까 신대륙이 발견됐어요 신대륙이다! 아메리카다! 자, 콜럼버스가 발견한 것처럼 주어, 동사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문장부터 먼저 해결을 하자고요 좋아요 그녀는 물어볼 런지도 모른다 됐죠? 우리 ask라는 동사 뒤에는 자, 뭐가 볼까요? 물어보다 라고 하면 그죠? 누구한테 물어볼까? 혹은 누구한테 무엇을 물어볼까? 라는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죠 그죠? 그래서 앞에 봤더니 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 너 그러면 어떻게 붙이면 돼요? 에게라는 말을 붙여주면 되죠 그죠? 영어는 이런 것만 잘 붙여주면 아주 쉽게 돼 있어요 너, 에게 무엇이 남았는데 무엇 짧은 단어가 올 것 같은데 굉장히 길게 왔죠 뭐가 왔습니까? 아, 문장이 나왔어요 문장이,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봐야 됩니다 무엇 짧을 수도 있지만 영어에서는 그 자리에 이렇게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 if라는 것이 역시나 접속사로 나와 있는데요 이때 if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만약에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ask랑 if랑 같이 있을 때는 다른 의미로 보통 쓰입니다 이때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할 때 그 뭐뭐인지로 쓰입니다 자, 이러면 볼게요 그 안에 문장 보세요 you 너는 like 좋아한다 그녀의 새로운 look을 look은 보다라는 의미로 쓰였겠습니까? 아니죠 그녀의 새로운 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쓰인 거예요 이때 look은 새로운 신발 새로운 장화 이런 것처럼 명사입니다 즉 새로운 외모라는 다른 뜻이란 거예요 이렇게 맞춰 써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look을 외웠다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거는 뭔가 동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맞춰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가 그녀의 새로운 외모를 좋아 하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앞에 다시 정리해볼게요 그녀는 물어볼런지도 모른다 너에게 너가 그녀의 새로운 외모를 좋아하는지 이거죠 오빠 나 오늘 머리 새로 했는데 옷도 새로 샀는데 마음에 들어? 라고 물어볼런지도 모른다 자, 그러면 and 그리고 너는 may 나왔죠 may는 아까 might랑 비슷하게 가시면 돼요 뭐뭐 일런지도 모른다 너는 생각 할런지도 모른다 끊어요 왜? 또 새로운 주어동사가 나왔죠 그죠? 아, 이거는 그쵸 또 신대륙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끊는 겁니다 일단은 자, 이거 think 생각해보세요 생각하자죠 그럼 뒤에 못을 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무엇이 와야 되는 자리인데 역시나 이번에도 짧게 오지 않고 문장이 왔다는 거죠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을 생각할런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안에 문장 봅니다 그것이 is not 아니래요 at all 붙었습니다 여러분들 not at all 요거는 한 덩어리로 알아두세요 not at all은 어, 이거는 전혀 아니다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not at all 전혀 아니래요 it is not at all attractive attractive 라는 단어를 모르더라도 잘 생각해보세요 오빠 나 이 옷 어때 라고 물었는데 당신은 생각할런지도 몰라요 그게 이렇지 않다 좀 아니라고 생각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면 attractive 뜻은 그쵸 매력적이고 예쁘고 이런 게 되겠죠 그쵸 이것이 즉, 그녀의 외모가 새로운 외모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도 생각할런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지우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쭉 나갑니다 자, 그녀는 물을런지도 모른다 너에게 자, 뜨끈었죠 그쵸? 너가 그녀의 새로운 외모를 좋아하는지 물어볼런지도 모른다 그리고 너는 생각할런지도 모른다 무엇을 그것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런지도 모른다 요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게 2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3단계는 여러분들 뭐가 되겠습니까? 3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바로 자,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넘기셔가지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복습하기가 보이죠 그쵸? 다시 한번 복습하기를 가지고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해보시고 남한테도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오케이? 이러면 여러분들 독해의 완성이 되는 거죠 독해집을 많이 푼다고 내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문장이라도 직접 꼼꼼하게 해보고 마지막에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강 후기 아래다가 짧게 남겨주시고요 2강에서 저는 여러분들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Peace out